여러분 여러분! 여러분 빨리 들어와요! 빨리 빨리!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! 여러분! 여러분 여러분!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.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. 제가 잠깐, 네. 네, 주무시면 안 돼요. 주무시면 안 돼요. 여러분 제가 아까 잘 자라고 했는데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, 알죠? 여러분 주무시면 안 돼요. 네, 12시에 저희가 이번에 또 뭐 하나 또 나오니까요. 여러분, 꼭 주무시지 말고 꼭 관람 부탁드립니다. 기다려야 돼요, 알겠죠? 기다려야 돼요. 그 옆집사람분들한테도 꼭 잘 자라고 하지 말고요. 아, 다 소문내고 다녀요. 네, 다 그냥 옆 동네나 옆집, 그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려주길 바랍니다. 다 소문내고 다녀야 돼요, 알죠? 아, 제가 또 깜빡하고 이렇게 잘 자라고 했는데 12시 이후로 잘 주무세요. 안내해 줍니다. 12시 이후로 꼭 주무시면 안 돼요? 네, 12시 한 5분쯤에 주무시면 딱 접착할 것 같아요, 그죠? 아닌가요, 아닌가요, 아닌가요? 한... 아, 그래도 좀 더 그... 좀 더 느끼고, 그 마음을 좀 느끼고 한... 스키즈가 컴백을... 네... 한 10분 정도 두고... 그니까요, 여러분. 알죠? 아... 아시죠, 여러분? 아, 또 너무 설레서 또 못 자면 안 돼요, 알겠죠? 아, 맞아요, 맞아요. 네, 아침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위해 또 안이고 주무시고요. 12시에 꼭 그거 보시고,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. 아셨죠, 여러분? 오케이, 오케이. 긴급 상황이었습니다, 여러분. 긴급 소집. 역시 우리 스테이 긴급 소집인데도 불구하고,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어? 이 긴급한 상황을 또... 아, 지금,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. 네, 저희가 12시에 저희 스트레이 키즈에 뭐 하나 또 나오니까요. 긴급도... 네, 12시 또 나오니까 꼭 봐주시고. 안녕히 주무시는데... 국내박내박 소문시켜주시고, 어? 네, 꼭 주무시는데 그거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. 근데 꼭 12시에 꼭 그거 보시고, 꼭 그거 보시고, 그냥 편안한 밤 되세요, 여러분.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안녕! 쓰르륵.